안녕하구요? 당신? 아리까리 노래 괜찮으세요? 신나요? 네! 이번에는 분위기를 더 띄우기 위해 이번에는 제 선배님들의 노래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사랑의 트위스트는 찰랑찰랑 한번 봐야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놓으세요 놓으세요 박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김집옥살산기 박창시절에 함께 추웠던 여행을 위로 추웍 속의 사랑을 트위스트 샹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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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출면서 날 생절 희열을 알아주고 샹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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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출면서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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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네 찬양에 던진 위스키처럼 그 모습이 찬양 되네 사랑이나 바람장 소리 더인가 오오오 그 맨날을 취하게 하는 사람이었어 각자에서 이 마음을 자꾸 잃었어 촉촉히 젖은 눈빛 하나로 이 마음을 젖혀주었어 그 것이 사랑이라면 이 순간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 그 것이 거짓 없는 진심이라면 나는 나는 그대가 꿈인걸 찬란찬란 내게 둘이 돼야 나는 나는 그대가 꿈인걸 찬란찬란 내게 둘이 돼야 둘이 돼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착장 개 Donkey apparatus ую 트위로 스토sch 샤워 사진